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손바느질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남성용 바지 이구요 이것은 저의 여성용 바지 입니다 키랑 그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길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에코백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지 천으로 바지 두발과 에코백을 만든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다음 시간에 또 뭘 만들지 엄청 설레입니다